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도 그 목적 중 하나인데요.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최근 인천시의 사회적 기업 지원 대상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평가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중고 물품들을 수리해 유통하는 계양구 재활용센터. 이곳 직원의 대부분은 노숙인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재활용센터의 경영 상황은 현재 최악입니다.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양구 재활용센터를 포함한 노숙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인천시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사업에 선정됐다면 최대 3년간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업에서 탈락한 결정적 이유는 평가 항목에 포함된 고용 지속성. 직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자립을 하면 기업을 떠나는 노숙인 사업장의 특성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의 근거에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인천시가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며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외 이웃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실제로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쓰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 하지만 정부의 시선은 그들의 주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